2라운드입니다. 두 번째 미션은 다리 찢기. 됐어요. 북한을 너무 잘 됐습니다. 됐어요. 북한을 너무 잘 됐습니다. 니나 잘한다. 니나 잘하네 니나. 안다 안다. 발 끝. 무조건 된다고 해야 돼. 무조건 된다고 해야 돼. 무조건 된다고 해야 돼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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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2,2,3,2,4,5. 무조건 된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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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걸었어야 돼. 저희도 정답을 해야 돼. 어떻게 되는지. 야, 우리도 한 번 해보자. 우리도 했으면 됐을 거야. 우리가 어차피 아까 얘기했는데. 우리도 됐을 거야, 근데. 대박이다. 이게 되는구나. 진짜 너무 유연하다. 이게 뭐야, 도대체.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. 나는 당연히 안 할 것 같아. 아, 나엠이 인간적이다. 나엠이 인간적이다. 야, 처절을, 처음으로 이 년미 있어. 야, 우리 안 돼, 나연아. 이제 안 된다, 이거 한 scor에. 우리 안 된다. 나연아 우리는 안 된다. 좀 다 primo, tormentati. 나연아 우리는 안 된다. 나연아 우리는 안 된다. 야, 나연아 우리가 mr. 야, 나연이야. 나연이가講 얘가 넘치네.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. 우리가 안 된다고. 나연이가 안 된다고. 나연아 안 된다고. 나연아 안 된다고 해. 감사합니다.